안녕하세요. 어제 공무원 학생들 시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험 문제가 공개돼서 시험 문제를 한번 쭉 봤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시험 문제가 났어요. 분명히 올해 시험은 특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시험은 특색이 어떤 특색인지 그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올해 무슨 특색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렇죠. 가로 안에 있는 거 뒤집어버리든지 단서주항을 뒤집어버리든지 그래서 우리 시험하고 관련된 게 어제 지방직 공무원 학생들 시험이라 지방세법에서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지방세법만 나오는데 그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총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중개사 시험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가 총 몇 개 정도 나왔냐면 여덟 문제인가 아홉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여섯 문제가 가로에 있는 것하고 단서주항이 뒤집어진 것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건 보면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했는데 보니까 가로에서 이거는 제외합니다 했던 것을 이것도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다 보려놨고 또 단서주항에서 단서가 분명히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 지문을 안 읽으면 문제를 못 풀 정도로 그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다 풀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중개사 범위가 아닌 것도 예전에 공무원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이렇게 냈구나 하고 아는데 그런데 의외로, 의외로 엄청 어려운 게 있었어요. 딱 보면 가로에 분명히 그기는 학생이 전혀 안 보는 내용이 있네요. 저희는 그런 내용을 보는데 그런데 가로에 이거, 이 규정을 다 그대로 원문 그대로 써놓고 끝에 가서 가로에 있는 걸 본문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합니다 해놓고 가로에서 이거는 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내버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특이한 게 계속 상속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제가 순서를 잘 봐라 그랬잖아요. 상속이 나오면 처음에 등기, 신고 신고도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주된 상속자 그런데 주된 상속자를 찾을 때 어떻게 내놨냐면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큰 자가 없으면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 이렇게 내놨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인데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 그 다음에 국가 나오면 무슨 글자만 찾으라고 했던가요? 무상 무상 찾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으라고 했는가요? 매수계약자 그런데 어제는 매도계약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한 거 그대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풀어라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풀어라 하면 그 부분만 다 그대로 바꿔지는 거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는 비관세가 나오면 반드시 이것만 시험에 답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또 답으로 나왔어요 등록면허세에서 비관세에서는 법인의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납입했을 때는 등록면허세를 뭐 한다고 그랬던가요? 비관세라 했는가요? 과세라 했는가요? 회사, 우리 회사가 자본금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서 등기 신청하니까 너 돈 줘 그런가? 돈 안 줘 그런가? 돈 줘 그것만 과세 그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놨냐면 제가 당일하면서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의 차이점이 뭐가 있었냐면 취득세에서는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등록면허세에서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취득세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어떻게 내놨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신고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신고가 원칙인가요? 시가표준액이 원칙인가요? 신고 그러면 단서주항을 앞에다 써놓고 원칙을 안일하게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버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어떤 규정에서 다만 단서가 나오면 단서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총론에서는 어떤 게 낫냐면 이의신청, 구제 절차에서 저희 시험에서 어떤 경우는 구제를 구제 신청하면 안 돼요 불복을 청구하면 안 돼요 하는 것 두 개 있었죠 과태료 또 하나가 통고, 처부 이 두 개가 우리 시험에서 작년에 그걸 다 냈으니까 이제 그거 이외에 나머지 내용 중에 하나를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지문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었냐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입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며 천만 원 그것도 그대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재기를 하지 않고 이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직접 하고 싶으며 통지 받고 몇 일 안에 해야 되고 90에 그대로 우리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우리가 배운 대로만 연습만 하면 그대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출제해 놨어요 그다음에 서류에 송달할 때는 이제 외국에 주소가 있어가지고 외국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게시판에 붙이고 나면 게시판에 붙이고 나면 며칠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14일 그런데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에 우리는 14일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작년 중개사 문제하고 진짜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거의 똑같아요 문제를 내는 게 그다음에 작년에 또 뭘 냈냐면 연대납세험에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연대납세험자 중에 대표자에게 보내라 그랬는가요? 각각에게 보내라 그랬는가? 각각에게 그런데 거기서는 대표자에게 보내고 그런데 모두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대표자에게 보내고 만약에 대표자가 누군지 몰랐을 때는 징수하기 편한 사람에게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게 단서조항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문제 나오니까 우리 시험도 똑같을 거라 하냐 그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치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가 났냐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딱 어느 누구나 봐도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중과 기준세율 올해 특례세율 문제 낼 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특례세율 문제를 내놨는데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할 때 다음 네모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중과 기준세율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뭘 내놨냐면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수입했을 때 외국인 선박을 수입했을 때 그걸 외국인 선박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오면 세관에서 등길을 해준다 그랬는가 안 해준다 그랬는가 등길을 안 하니까 등길을 안 하니까 무슨 세일로 가는가 중과 기준세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가 있어요 가로를 한 번도 우리가 가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로를 제가 사실은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로를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그 가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연부 치득에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부 치득에 한했을 때만 그러면 연부로 거래했을 때 한해서만 그걸 적용하고 연부 거래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가로에다 이거는 연부 치득이 아님 이렇게 써놨어요 연부 치득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 기준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학생들은 못 찾아요 딱 보는 순간 아 여기 틀렸겠구나 그런데 밑에 보기에서 다행히 그게 없어서 다행히 저 같으면 그 보기를 넣어놨을 것 같아요 그럼 다 틀릴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득세에서는 특례세율 문제를 출제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는데 어떤 어떤 경우는 지방교육 제가 계속 말한 게 있잖아요 지방교육세는 본래 세금이 무슨 세와 무슨 세와 무슨 세에 따라간다 막 그랬잖아요 따라가는데 우리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네 개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네 개만 알면 된다 지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내게 자동차세 기억 못하면 다른 것도 말해버리네요 막 그랬잖아요 다른 것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레저세라는 것도 있고 주민세라는 것도 있어요 레저세도 있고 주민세도 있는데 주민세는 어떻게 돼 있냐 어떤 경우는 10%를 물리고 어떤 경우는 몇%를 물리고 그런데 다만 인구가 몇 명이 넘으면 몇 %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 단서가 다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다만 퍼센트를 틀리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레저세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세에서 지방교육세가 가로에 단 레저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저는 그리고 또 치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치득세 중에서도 가로에 누구 누구는 빼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가로에 있는 걸 자 앞에 놔둬놓고 이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가 몇% 부과됩니다 가로를 앞으로 끄지면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요 그렇게 내버리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뭘 냈냐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게 있죠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앞에가 무슨 글자가 붙어있던가요? 그렇죠? 아시네요? 소방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잉수예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 뭘 내놨냐면 시설 소방이 아니라 소방이 아니라 자원이라든지 우리 지하자원 같은 게 있거든요 지하자원분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그거는 보통징수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신고납부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신고납부를 보통징수라고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단서조항에서 뒤집어지는 것들만 전부 답으로 내놨어요 또 하나가 총론에서 뭘 또 물어봤냐면 정지하고 중단하고 정지 있잖아요 중단 정지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회행위 치소 소를 제기하는 기간 그러면 그 뒤에 기간 나오잖아요 기간 기간에 대해서는 이건 정지 사유인가요? 중단 사유인가요? 정지 정지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단서가 그 사회행위 치소 소를 진행해서 여기에 무효나 치소가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소가 되는 경우도 적용한다 이렇게 내놨어요 전부 다 뒤에 단서조항을 다 앞으로 뒤집어 빼놓은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공문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 세무사 시험도 그랬고 공인회계사 시험도 그랬고 다른 모든 시험이 지금 그걸 그렇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앞에서 그렇게 내니까 다른 교수들도 전부 그런 거 이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 이렇게 냈으면 우리 시험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난이도는 상당히 까다로울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7월달 모의고사가 제가 그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을 봐보면 알아요 봐보면 다 맞았는데 왜 이게 틀렸냐고 다 따질 문제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그래서 문제 정리를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알려드릴 건데 그러니까 지문이 통지문을 그래서 읽으셔야 돼 암기를 해서 지문을 끊어버리지 말고 전체 지문을 쭉 읽으면서 아 여기 가로에는 뭐가 숨어있고 또 단서를 어떻게 뒤집어지는 거구나 법 지문을 그걸 좀 잘 보셔야 돼 우리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한 번 2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 어디냐면 재산세 중에 세부담의 상안부터 가보죠 34페이지의 테마 6번부터 가보죠 학생들 문제에 등록면허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제가 그 중개사 시험용으로 표준세일이 나오면 표준세일이 나오면 무조건 몇 프로라 그랬는가요? 50% 그래서 이번에 등록면허세에서는 등록면허세에서는 8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놨어요 틀렸죠? 80%가 아니라 50% 그러면 강의할 때 제가 지역자원시설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던가요? 50% 그것도 어제 시험에 또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연습한 대로 우리가 연습한 것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이라고 해서 다른 자격 시험하고 다른 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내시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냥 있는 대로 지문을 이게 지문이 너무 어렵네 이렇게 푸지 말고 거기서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알면 돼요 지금부터 정리를 볼게요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것은 상한제라는 것은 지금 이번 연도에 내가 세금을 낼 때 이번 연도에 낼 때 언제보다 상한이란 이야기가 작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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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연도에 비해서 얼마를 더 내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상한제는 상한제 문제를 풀 때는 꼭 기억하실 게 상한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어떤 자산인가 무엇에 대한 건가 어떤 것에 대한 상한제인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첫 번째 토지 났네요 토지 나오면 문장을 읽으면 안 돼요 절대 상한제가 나왔을 때 문장을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문장은 바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상한제는 작년 대비 100분의 150 토지 딱 나오면 무조건 100분의 150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분의 150 건축물 그래도 건축물도 100분의 15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택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여기를 조심해요 이런 걸 봐야 돼요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걸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볼 때 개인인 경우하고 법인인 경우가 다르니까 가로에 법인은 제외라고 써졌는지 가로에 법인이라고 써졌는지 그런 걸 조심히 보셔야 돼요 올해는요 그래서 개인들이 소유한다 그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들이 소유한 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럼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3억 이하가 되면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을 초과하면 1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인이 소유하는 법인들은 여기는 종부세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상한제 적용 없이 상한제 적용 없이 계산된 대로 다 세금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법인 구분하는 것은 재산세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이 정도가 됐으면 이게 정리가 딱 되고 나면 그다음에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상한제 문제 풀 때 상한제 문제 나오면 재산세 나오면 앞에 해요 건축물 이렇게 딱 나오면 상한제에서는 다른 문장은 절대 보면 안 돼요 문장은 오답으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그러면 무조건 100분의 150 이거 하나만 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문장은 이런 지문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상한제라는 것은 작년 대비 몇 프로 상한이냐 상한 퍼센트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이면 150 주택이 나오면 반드시 이게 누구 거냐를 먼저 확인하는데 누구 소유인가를 찾아야 된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그러면 개인 나왔네요 개인 소유가 나오면 개인 소유가 나오면 개인이라고 물어보면 금액을 또 확인해야 된가 안 해야 된가 해야죠 금액을 확인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하는데 6억이다 6억이다 그러면 얼른 금액을 얼른 써보는 거예요 3억에서 6억 이하 6억 초과 그러면 여기서 여기니까 3억 초과하고 3억 초과해서 6억 이하니까 6억 여기 들어갔네 두 번째 두 번째 들어있으니까 100분의 110 그렇죠 100분의 110 이렇게 찾는 거예요 6억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6억인 6억인 법인이다 법인이다 그러면 금액 상관없이 100분의 150 이렇게 풀어 가시면 돼요 3번 3번은 다시 또 이제 봐요 앞에가 주택 그랬어요 주택이면 재산세에서 주택이면 누구 건지 얼른 확인해야 돼요 누구 것인가 확인해야 되는 건 개인인가 법인인가 그러면 개인 소유네요 개인 소유면 개인 소유면 다시 뭘 또 찾아야 되고 금액 금액 그럼 금액인데 6억 초과해 6억이 넘었으니까 6억이 넘었으니까 이때는 100분의 130 100분의 130 이것만 찾는 거예요 다른 지문을 계속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법에 지문이 상당히 길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지문 긴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세법 지문이 다른 것보다 훨씬 짧아요 중간에 필요 없는 지문이 너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택이 나왔을 때는 개인인가 법인인가를 탔고 토지와 건물이 나오면 토지와 건축물이 나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따지지 말고 무조건 100분의 15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상한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납세 절차로 가보죠 납세 절차에서 어제도 납세지 지문은 등록 면허세에서 또 납세지가 나왔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했잖아요 등록 면허세는 매번 납세지를 낸다 왜? 납세지를 내는데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다른 거하고 같다 그랬는가 다르다 그랬는가 다르다 그런데 또 어제 뭘 냈냐면 어제는 이제 공무원 학생들이니까 우리는 부동산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을 내는데 공무원 학생들은 부동산을 내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어제는 어디 뭘 냈냐면 자동차를 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디를 납세지를 하냐 그럼 자동차 등록 등록하는 데를 납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단서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중복이 됐을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면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를 저기 간다 그런데 그 단서를 오답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단서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조심을 하는 지문들로 다 출제했어요 그런 형태로 그런데 재산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우리 지문 볼 때 단서 조항이 한 것도 없어요 단서 없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납세지 재산세 납세지는 재산세는 그 그냥 물건 소재지 그러면 돼요 그럼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건은 어떤 어떤 물건을 말하면 되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물건들의 소재지입니다 자 징수 방법 그러면 재산세는 징수할 때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그래요 자 끝났어요 과세 기준 재산세 과세 기준 일은 매년 6월 1일 또 고지서를 발급할 때는 납부 캐시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 소액 징수 면제는 그 징수할 세금의 액수가 세액이에요 세액 세금의 액수가 얼마가 안 되면 2천원 1천원이니까 2 2천원 미만 여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2천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변기세 변기라는 거 뭐냐면 변기는 그냥 나란히 나란히 기록하는 거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기록하는 것은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럼 이 지역 자원 시설세는 그냥 모르겠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의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면 재산세하고 똑같이 그냥 풀어버리면 돼요 재산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분명히 재산세하고 똑같이 푼다고 했어요 그럼 지역 자원 시설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라는 얘기인가요? 6월 1일 만약에 건물분 지역 자원 시설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몇 월달? 7월달 그럼 재산세가 똑같다니까요 재산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재산세하고 그럼 지역 자원 시설세 소액 징수 면제는 금액이 얼마가 안 되면 그런가? 예천원? 미마 그럼 여기서 하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지역 자원 시설세는 비과세다 과세다 왜 비과세다?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풀면 돼요 그게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예요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에도 지역 자원 시설세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재산세가 비과세면 당연히 지역 자원 시설세도 똑같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과세 부과되는 거 그럼 부과되는 것은 재산세 따라다니는 건 무슨 세가 따라 붙는 거예요? 지방 교육세 지방 교육세가 따라갑니다 지방 교육세가 따라갑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납세 절차를 잡아봤으니까 문장으로 한번 풀어봐야죠 이제 날짜가 날짜가 낫네요 날짜 이런 날짜는 놓치면 안 되겠죠 토지는 토지는 무조건 몇월달 9월달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주택은 전체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금은 여기서 꼭 체크할게요 여기에요 이 부분을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를 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서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을 동그라미를 잘 치세요 건물분 토지분이 아니에요 2분의 1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전체 2분의 1 먼저 2분의 1은 몇월달 그러면 된가 7월달 7월 16일에서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는 단서가 있네 다만요 단서가 있네 주택만 단서가 있네요 그럼 단서에서 얼마가 안되면 20만원 이하가 되면 몇월달에 7월달에 한꺼번에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여기 20만원도 안되면 7월달에 한꺼번에 낸다는게 이게 단서가 있네 이런거 그런데 이 단서를 어디다 붙여버리냐면 앞에 토지에다 붙일거에요 분명히 토지에다 붙일거에요 토지에 대한 세금은 토지는 원칙은 9월달에 세금을 내야 되지만 2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7월달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맞았는가 틀렸는가 틀렸죠 토지가 아니라 뭐라는 이야기인가 주택 이런식으로 조심하라는 이야기에요 문제풀 때 그래서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을 꼭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거에요 건축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있는데 건축물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선박이나 항공기도 7월 16일에서 7월 31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잡아냈어요 날짜는 다 잡았어요 그러면 날짜 다 잡았으면 이제부터 정리를 한번 다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찾아가는지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에서 뭔만 찾으면 된가요 납세지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앞에가 앞에가 뭘 물어봤는가요 토지 토지를 물어봤으니까 납세지는 그 물건 소재지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물건이 무슨 물건을 물어봤는가요 토지 토지라는 물건을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토지 소재지에요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을 건축물로 물어보면 대답을 건축물 소재지에요 만약에 앞에다가 주택을 물어보면 주택 소재지에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자 두 번째 두 번째 지문에서는 여기서 다른 거 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할 쭉 이렇게 나오는데 고지서를 밟아는데 여기서는 딱 하나 재산세는 징수 방식이 무슨 징수라는 이야기인가 보통징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은 보통 징수하고 우리가 앞에서 용어정리에서 배울 때 보통 징수하고 비교해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였던가 특별징수 그래서 시험을 여기를 특별징수라고 내는 거예요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 재산세 원천징수라는 건 없어요 원천징수는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식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세 번째 재산세 세금을 물릴 때는 재산세는 무조건 몇 월 며칠에 가게으로 물리고 6월 1일 그럼 6월 1일 현재라는 거 봐요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작년 시험이 이런 형태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고지서가 나올 때 뭘 생각하냐면 세금 낸 날짜가 같은지 다른지를 잘 생각하세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네요 돈 내는 날짜 시기가 거의 같은가요? 달라지는가요? 달라지죠 그러면 건물은 몇 월달인가? 7월달 토지는 9월달 그럼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 토지는 인세의 개념으로 가는가요? 물세의 개념으로 가는가요? 인세 토지는 여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는 인세의 개념으로 가니까 토지는 인세니까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다 묶어서 몇 장으로? 한 장으로 그래서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할 수 있어요 한 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예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세니까 물세니까 전체를 묶어서 나오는가요? 각각으로 나와야 되는가요? 각각 각각 그래서 각각 각 한 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해볼게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택하고 항공기하고 선박을 한 장의 고지서로 묶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죠 한 장의 고지서로 묶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하여 그래야 되는가? 구분하여 그러면 시험 문제 될 때 여기를 강조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구분하여 구분하여 토지 이외 그러면 토지 이외에도 주택이나 선박은 세금요 내는 날짜가 건축물은 7월달이지만 주택은 전체를 7월달에 물리는가요? 7월달 반절 9월달 반절 반반 나눠서 물리는가요? 나눠서 나눠죠 그럼 나눠서 물리니까 건물 분하고 주택 분을 한 장의 고지서로 묶을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하여 그래야 되는가 구분하여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4번까지 해결 끝났어 이제 5번 그럼 이제 고지서를 보낼 때 반드시 지금 고지서를 보낼 때는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선박이든 항공기를 뭐하여 그래야 되는가 구분하여 잘 생각하세요 구분 구분했어요 구분해가지고 늦어도 납부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줘라 옳죠 여기서는 조회할게요 여기에요 개시 개시 5일 전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개시 그럼 개시라는 이야기는 개시는 시작 5일 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부는 몇 월달에 고지서가 나오는가요? 7월달 그러면 7월 16일부터 세금을 내니까 16일이 개시죠 그러면 16일로 해서 여기서 땡겨서 앞으로 며칠 전에 5일 전에 앞에서 개시 5일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작년에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종합부동산세에서 오답으로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기를요 여기를 구분이 아니라 합산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를 합산해놓고 그럼 올해는 작년 기출문제를 따가지고 문제를 내면 반드시요 이 부분을 여기를 10일로 내릴 거예요 여기를요 5일을 10일로 앞에 구분은 그대로 써줄 거예요 이제 구분은 써주고 날짜를 5일이 아니라 10일로 여기만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런 정도 이제 6번 가보죠 토지에 대한 기간은 그랬어요 토지예요 땅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몇 월달이에요 그래야 된가? 9월달이에요 9월달인데 꼭 생각하세요 금액 관계 없어요 이거 꼭 생각하세요 금액 관계 없음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9월달이에요 건물은 건물도 금액에 상관없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몇 월달이에요 그런가요? 7월달이에요 건물은 무조건 7월달이에요 그래서 작년 시험은 우리 시험은 이걸 두 개를 묶어서 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토지는 9월달 건물은 7월달에서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한 줄로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주택이 딱 남았어요 올해는 주택이요 주택이 남았는데 주택이 올해 시험의 특색은 올해 시험의 특색은 원칙을 물어보고 있는가요? 단서를 물어보고 있는가요? 단서 그러면 이제 단서를 딱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단서를 딱 본다는 이야기는 단서를 본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단서 주택은 얼마가 안 되면 그렇죠?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20만 원 이하가 되면 전체 금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 몇 월달에 한 번에 끝낸다? 7월달 7월달에 7월달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가 되면 한꺼번에 7월달에 물릴 수 있습니다 아마 20만 원을 시험 볼 때는 한 50만 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0만 원이 아니라 그 금액을 살짝 틀 수 있어요 금액을 예전에 예전에 우리 한 4년 전인가 시험이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9월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어요 9월달로 바꿨어요 그때는 그때는 여기를 바꿨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금액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여기를 바꿨으니까 이제는 여기를 바꿔치기 하겠죠 그래서 주택인 경우만 주택인 경우는 금액이 20만 원이 채 안 되면 20만 원 이하가 되면 7월달에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 단서를 바꾸지 않을 때는 단서를 바꾸지 않을 때는 오답을 잡을 때 뭘 잡냐면 앞에 2분의 1 2분의 1 여기를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써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가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는가 묶어서 묶어서 계산하니까 토지분이 얼마고 건물분이 얼마인지 확인되는가 안되는가요? 안되죠 안되니까 건물분 토지분을 따로 띄어서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그 중에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선박 선박이나 항공기는 무조건 몇월달 그러면 된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박 되다가 항공기까지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선박하고 항공기를 같이 써놓으시면 돼요 선박 선박 항공기를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딱 써놓으면 아 선박이나 항공기는 철을 따르구나 그냥 그건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10번 10번은 작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런 지문이 딱 뜨면 과세 대상의 누락 이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과세 대상에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내가 누락을 시켰는가요? 정부가 못 찾았는가요? 정부가 못 찾은 거죠 정부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에 누락을 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 시험에서는 뭘 냈냐면 그 전년도 시험에서는 누락된 걸 몇 년 안에 찾아가지고 세금을 물리냐 몇 년 지나면 못 물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몇 년 안에 찾아야 되는데 5년 5년 안에 찾아야 돼요 5년 안에 찾아야 되는데 5년 안에 못 찾으면 세금 못 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누락이 됐을 때는 누락된 걸 수시로 부과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수시로 부과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은 반드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5년이나 수시로 부과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5년을 조사해서 이게 나와요 언제부터 5년을 조사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재산세 보통 징수에 재척기간에 기산일을 반드시 이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올해는 재척기간에 기산일을 물어봐요 그런데 보통 징수 세목이라는 거 신고납부가 아니에요 보통 징수 세목에 대한 재척기간에 기산일은 언제예요 그러면 된가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이거 조심하라고 올해는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이에요 그러면 신고납부 신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재척기간에 기산일은 언제예요 그래야 된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아시네요 그러면 신고납부 신고납부에 대한 재척기간에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저게 4월달 공무원 학생들 국가직 시험에서 저걸 오답으로 어떻게 냈는지 어떤 식으로 났는지 지금부터 찾아내 보세요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재척기간에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데 예정신고하는 세금의 대선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재척기간에 기산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단서주항이 있어요 뭐가 나왔냐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재척기간에 기산일로 하는데 수정신고나 예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단서에 가 자 그러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된다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된다 확정신고기한에 언제나 뒤로 늦춰서 조사기간을 제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나 수정신고에 대한 것은 재척기간에 기산일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게 단서예요 그게 단서인데 그걸 또 시험 문제로 정답으로 내놨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회 시험들은 자꾸 그런 것들만 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7월달 모의고사에서 잘 찾아보시면 돼요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요 원칙은 여기서 신고기한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신고라는 이야기인가 예외적인 신고라는 이야기인가 원칙 그러면 예정신고나 수정신고는 이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확정신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 달에 예정신고를 했으면 이번 달 말부터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내년 5월 말부터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내년 5월 말이 지나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제척기간이 기산이 되는 거예요 11번 11번은 소액징수면제가 나오면 징수면제가 나오면 여기서는요 여기를 봐야 돼요 세액 세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2천 원 미만에다 동그라미 지세요 2천 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2천 원인 경우는 이렇게 내면 틀려요 2천 원이 아니라 2천 원 미만이었을 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으면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으면 날짜가 같으니까 여기요 납기가 같을 때 여기만요 돈 내는 날짜가 같으니까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라는 이야기인가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그냥 단순히 재산세하고 뭐가 같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날짜 날짜가 같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재산세하고 똑같아 하고 그냥 막 풀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 재산세 물납으로 가보죠 이제 물납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게 물납은 어떤 게 물납이 가능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물납은 물납은 먼저 납부할 세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천만 원 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재산은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관할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 신청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은 신청을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으라고 하는 건 기한 그렇죠 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하면 신청받은 지방은 신청받고 나서 다시 며칠 안에 승인 여부를 통제하고 5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제하고 만약에 불허가 통제를 하면 재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며칠 안에 10일 안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물납 재산을 평가할 때는 어느 날에 어느 날 가격으로 평가하고 여기서 6월 1일이라는 것은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면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정부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물납하고 관련된 게 나왔을 때 찾는 연습 물납은 납부할 세금이 납부할 세금이 천만 원 초과 천만 원 초과하고 그 다음에 찾은 천만 원 초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관할 안에 관할 자기 관할에 있는 무엇만 가능하다?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단서주항의 가로에 여기 있어요 자, 납부세 여기서 이 납부세에다가 납부세 속에 도시 지역 분 재 산 세 도시분 재산세 포함이다 제외다 이런 거 올해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해서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서울 강남과 제가 성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 성남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성남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나도 물건을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물납이 가능하다 성남시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그랬으니까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은 물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읽을 때 꼭 읽을 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 주셔야 돼요 여기를 조심하세요 기한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물납 신청을 받은 물납 허가를 받았네 이제 그럼 물납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받은 부동산을 제가 정부에게 넘겼어 그럼 그 물건으로 정부에게 넘기면 정부는 세금을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오답으로 내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관리 여기서부터요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럼 부적당하다 그럼 정부가 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인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인가 불편한다 어? 관리하기 힘들어요 우리 이거 관리하기 힘들겠는데요 그러면 힘들어도 허가한다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물납 신청은 정부가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거절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자, 거절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허가 통지를 하면 불허가 통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불허가 통지를 하면 다시 재신청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함정에 걸리시면 안 돼요 10일 이내에 재신청이 되는데 재신청할 때 부동산도 관할에 있는 부동산이다 관할에 아니어도 된다 자, 관할 자기 관할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요 관할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관할에 있는 거여야 돼요 이것도 물납을 허가를 허가하는 부동산에 가액은 물납을 허가할 때 가액은 하고 딱 나오는 순간 몇 월 며칠의 가격으로 그래야 된다 6월 1일의 가격으로 과세 기준일 현재 그러면 6월 1일의 가격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여기를 허가하는 날 현재 가격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서 넘겨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할납부로 가보죠 분할납부는 분할납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분할납부가 250만 원 초과하면 250을 초과했을 때는 250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되는데 몇 개월 안에 그런가요?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어요 이제 조심할게요 분할납부 신청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분할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고 납부기한까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돼요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분할납부는 500만 원 이하가 되면 500이 넘지 않으면 얼마 초과액을 할 수 있고 250만 원 초과액을 분할할 수 있고 500이 넘었을 때는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문장으로 가볼게요 재산세에서 분할납부는 체크할게요 250만 원 초과 2개월 이내에 분할이 가능합니다 또 250을 초과하여 분할납부 하고자 할 때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납부기한까지만 하시면 돼요 납부기한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3번 그러면 500만 원 이하 250을 초과하는 그러면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여기서 여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500이 안 넘었을 때는 얼마 초과액을 분할하면 되고 250 초과하는 금액을 몇 개월 동안 2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이 넘어버리면 500을 초과했을 때는 몇 프로 이하의 금액을 분할하면 되고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계속 중요한 단어를 체크해가면서 읽어내셔야 돼요 이제 비과세로 가보죠 과세와 비과세 여부를 따져볼게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우리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우리는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다 우리 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원칙은 비과세입니다 단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며 우리도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국가가 사용할 때 국가가 내 물건을 유료 나에게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으면 과세 정부가 내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비과세 나도 비과세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크게 생각을 맞아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그런데 만약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일지라도 휴게시설이나 주유소나 충전소나 관광안내소나 휴게소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설 개인의 사적인 도로는 원칙은 과세 개인꺼니까 개인꺼는 원칙은 과세 단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다 자유롭게 통행이라는 것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 안 받았으니까 비과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재방 재방 재방이나 이런 거 재방 그러면 원칙은 재방은 비과세 원칙은 비과세 단 특정인이 전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만 특별히 쓰고 있는 재방들은 과세 이거는 개인의 사적인 걸로 쓰고 있으니까 과세라는 이야기예요 또 묘지 묘지는 않네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는 비과세 재산세는 비과세 취득세는 과세 통제보호기역이 났네요 통제보호기역이 나면 원칙은 비과세 원칙은 비과세 단 예외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은 과세 대상이에요 이제 최종림이나 시업림 최종림이나 시업림은 좋은 씨앗을 재배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임야들은 비과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 자연 보존지구네요 보존지구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비과세 그러면 혹시 환경지구 안에 있는 것은 과세 환경지구 안에 있는 것은 과세 보존지구 안에 있는 것은 비과세 임시 임시 사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임시는 1년도 안 되는 것은 원칙은 비과세 단 사치성 재산은 1년이 안 돼도 과세 1년이 넘는 것들은 과세 1년이 넘으면 당연히 과세 그런데 비상재의 구조 비상시 쓰는 선박들은 비과세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해서 비과세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무엇만 건축물만 건축물만 비과세 만약에 철거 명령을 내렸더라도 밑에 있는 땅은 과세 그럼 비과세는 이 표 하나만 익혀버리면 다 돼요 이것만 익혀버리면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문 찾아가요 첫 번째 국가 나오네요 지문을 찾을 때 국가라는 게 나오고 외국 정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찾을게요 여기 소유 소유 국가나 우리나라 국가나 외국의 정부가 소유 가지고 있는 거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국가가 이제는 사용 자 사용 소유하고 사용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할 때는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뒤에 단서 단서 놨죠 다만 단서 유료로 다만 유료로 그랬으니까 국가가 사용을 하더라도 유료로 사용했을 때는 부과한다 그러면 앞에는 다만 유료니까 앞에는 유료라는 이야기가 무상이라는 이야기가 무상 무상이었을 때는 부과하지 않지만 유료였을 때는 과세한다 이게 작년 우리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도 작년에 시험이에요 다만 단서주항 이걸로 답을 주도했어요 그대로 났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유상 났죠 유상 그럼 지방자치단체니까 누구라는 이야기가 국가가 국가가 유상 그랬어요 국가가 유상 다른 지문 생각하면 안 돼요 국가가 유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나에게 돈을 준다는 이야기가 안 준다는 이야기가 준다 주니까 당연히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라고 딱 번호해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당연히 비과세 비과세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사설도로예요 사설도로 사설도로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이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원칙은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그런데 가로가 붙었네요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가로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제외한다 대지 안에 그러면 내 땅 안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주택 안에 있는 공지가 뭔가요? 빈 땅 빈 땅 그러면 내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이거는 사설도로로 쓰는 게 일반인의 자유롭게 통행을 해도 이거는 그냥 일반인 걸로 본다는 이야기가 내 공간 안에 있으니까 내 걸로 본다는 이야기가 내 걸로 보니까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이거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비과세라는 이야기가 과세라는 이야기가 과세 어레이션 볼 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레이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로에 있는 거 이런 걸 끄집어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설도로에는 대지 안에 있는 공지를 포함하여 비과세한다 이렇게 써놨버려요 그럼 이거는 비과세라는 이야기가 과세라는 이야기가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보는 요령을 법 지문을 볼 때 가로에 단서주항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만 더 자세히 봐주시면 돼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야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원칙은 비과세다 단 대지 안에 있는 공지는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재방은 비과세예요 그런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재방은 이것도 다만 단서예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만 특별히 과세 대상입니다 국어, 국어, 도랑 같은 거 이거는 그냥 비과세예요 국어는 그냥 비과세예요 그런데 군시설, 군시설로 단서주항이 있어요 군시설도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은 원칙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여기도 다만 단서가 있어요 다만 개인의 사적인 재산인 전답과손 대지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개인의 사적인 재산은 비과세란 이야기인가요? 과세란 이야기인가요? 과세, 이거는 과세입니다 다만 단서도 확 나온 거 개인의 사적인 재산들은 과세 대상입니다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이거는 그냥 단순해요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라고 봐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요 10번은 공원, 자연, 보존 여기 보존지구 안에 있는 임야입니다 보존지구 안에 있는 것은 비과세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하나 메모하세요 환경지구 내읍 안의 임야입니다 환경지구 안에 있는 임야들은 너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환경지구 안에 환경 나오면 그냥 환경세 물려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경세 그다음에 임시 임시도 여기도 단서가 있어요 임시로 사용해요 1년 미만 1년 미만이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여기도 가로에 누구는 제외하고요 그래야 된가? 사치성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요 제외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임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중에 여기다 사치성 재산을 포함하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사치성 재산은 1년이 안 돼도 비과세란 얘긴가 과세란 얘긴가? 과세 사치성 재산은 기간 관계 없이 과세합니다 사치하는 재산들은 기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철거 명령 철거 명령을 받았을 때는 철거 명령이 나오면 무언 만 그래야 된가? 건축물만 건축물만 비과세니까 단서요 다만 부수 토지는 부수 토지는 비과세다 과세다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을 제가 어떻게 어떻게 시험 문제 낸다고 하고 지문을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보이죠? 조금씩은 보일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게 이제는 한 번씩 더 다시 한 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기출문제를 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좋은데 분명히 올해 시험이 패턴이 다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다 지금 그렇게 바꿔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 이주로만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준비를 좀 해 주신 게 좋아요 자 그럼 재산세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재산세가 끝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끄집어내야 되네요 이제 종부세로 이제는 국세로 넘어왔어요 종합부동산세를 이 안에서 끄집어내시면 돼요 자 이제 종부세 끄집어내려면 또 시간 걸리겠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하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재산세 했으면 재산세 끝났으면 이제 잠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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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